이 보입니다. 1번은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뭐라구요? 헤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남친을 보는 횟수라도 줄이세요. 그나마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 같으니까요. 역시 그 방법 말고는 전혀 없는 거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도 줘도 안되면 그냥 뭐 싼 월세라도 구하면 안되는거야? 돈이 없어요. 아니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니. 님이 이렇게까지 하면 방은 네 남친이 구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 사람이 도리잖아. 그러게요. 참 슬퍼요. 뭐? 하루에 12만원? 특실만 잡는건가? 어? 로얄 스위트룸? 난 이해가 안되네. 어플 깔고 잡아도 일주일 중 제일 비싼 금요일 또 그중에 제일 비싼 것도 12만원 절대 안나오던데요. 뭐 로션, 세정제, 에어컨, 고데기, 콘돔 등등등 다 있어도 5,6만원이면 충분할텐데 12만원이라니. 혹시 그거 호텔 아닌가? 호텔. 아니에요. 호텔은요. 생각도 아니. 꿈도 꿔본적 없어요. 그냥 호텔인데 늘 그렇게 나오길래 수원역 바로 옆에 노보텔을 가는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노보텔? 이게 뭡니까? 일주일에 6일이면 그냥 주변 원룸텔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 사는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 교통비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이럴거면 무보증 원룸을 구하세요. 그리고 남친도 당연히 이거 분담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 여친이 매번 일주일에 6일을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잖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따구로 나오는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어? 무보증 원룸이라는게 있나요? 정말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댓글을 쭉 봤는데요. 일단 이 남친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개색 양아치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보통 무보증 달빵의 경우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쓴 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와, 왔다갔다 왔다갔다 진짜 힘들겠다. 돈도 오지게 깨지고. 아니, 지금 이게 뭔 짓거리래요. 왜 그래요? 그래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져줘야죠. 아니, 그래. 지금까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신거에요? 혼자 부담하는거면 그 비용 장난 아니, 아니,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얼마나 썼어요? 그게요, 카드 긁은게 500이고 한도 1200인데 한도 초과됐어요. 와, 이런 미친. 그러니까 님 지금 리볼빈도 한다는거네요? 어? 월급 받아가지고 남친 용돈도 주고 폰요금도 내고 제가 못 찾았는데 남친 폰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 같습니다. 남는 돈 그거 전부 카드값 내면 절대 충당 안될텐데 그러다 결국 적금도 깨는거고 리볼빈 카드론 하다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자만 오지게 내다가 인생 망할겁니다. 리볼빈이 그거죠. 제가 카드를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자기가 쓴만큼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내니까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그 뒤에 갚는 즉, 이자가 붙는거죠. 그것도. 이야, 헤어지세요. 아니면 돈을 같이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인생 망한다고요. 이러다가 진짜 인생 제대로 망한다고 죽는다고. 한도가 1200인데 한도 초과에다가 카드값이 500이라니 이건 진짜 아니죠. 한 달에 500을 쓴다 이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그게 한도가 1200인데 다 차고 초과되고 난리가 난거네요. 와, 뭐냐 이거. 제가 쓰니 수원역 근처에 달빵 운영하고 있거든요. 채팅 한번 주세요. 오피스텔인데 달빵 형식으로 싸게 드립니다. 침대에 있고 주방에 꽂긴 화장실까지 다 있어요. 2주일 모텔비면 니가 일주일에 40 넘게 쓴다 했으니까 80만 주면 그 돈으로 저희 달빵 쓰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반값이잖아. 아, 근데 그걸 떠나서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남친이 한참 연화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 아이, 그 아이 그랬잖아. 저도 장거리 연애를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 한쪽이 모든 걸 다 부담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한쪽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또 나머지 한쪽이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 해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먹는 것, 선물, 용돈까지 차라리 남친한테 자취를 하라고 해요. 돈 대준다고. 그게 나아. 아니, 그리고 이 새끼 웃긴 놈이야. 지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모텔을 고를 때 천 개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가 있는 방을 고른다고요? 아니, 지가 차은우야 뭐야. 아니, 그렇다 해도 인간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 맞다. 남편 직업 있어요? 학생이야? 아니요. 저랑 동갑입니다. 이제 서른 다 됐고요. 직업은 없어요.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아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을 주죠. 컴퓨터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어야 되고 배그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돼야 돼요. 배틀그라운드 말하나 봅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사양이 꽤 될 거예요.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두 대가. 여친이랑 나란히 앉아서 하나 봅니다. 그리고 엄청 깨끗하고 넓고 버킷벌레 같은 거 안 나올 듯한 그런 이미지의 모텔방을 좋아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자고 싶고 씻고 싶고 그런 거만 해도 되거든요. 다 필요 없는데 남친은 절대 그렇게 안 된대요.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컴퓨터가. 전에 여기서 거리가 좀 있는 곳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곳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요. 뭐야?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빠꾸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와 씨, 도대체 얼마나 오래 만났길래 진짜 차원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투피시는 진짜 선 넘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 네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뜯어말려? 어? 정말로? 용돈에 선물에 데이트 비용, 차 렌트까지 스폰서 수준인데 어? 야, 차 렌트도 해줬나 봅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찾은 게 많아요. 진짜 미쳤군요. 둘 다 미쳤어.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난 또 한 20살 정도 연하라도 되는 줄 알았네. 동갑이었다고. 아니, 그래. 다른 사람 연애사에 끼는 건 아니라지만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딸이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 같지가 않습니다. 엄마 입장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 당장 헤어져야 돼요. 나중에 피눈물 철철 흘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거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헐, 서른이 다 됐다고요? 아니, 나는 또 남자가 아직 나이가 엄청 어린 학생이거나 뭐 군인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여기 많은 분들이 쓴 일을 진심으로 말리는 거 보이죠? 님은 지금요. 싼 모텔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배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서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성인이 이렇게 남자한테 휘둘리고 사는 거 정상 아니야. 너도 문제 있는 거라고. 저 윗분 말씀처럼 차은우도 이 지랄 하면서는 못 봐요. 뭐, 백수라고? 아니, 도대체 남친은 그럼 너를 위해 할 줄 아는 게 아니, 하는 게 뭡니까? 남의 연애사에 간섭 안 하는 게 내 평소 지론인데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요? 어, 그게 글쎄요. 뭘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류동 꽁꽁꽁에 가보세요. 아우, 노노. 여기 사장 완전 개자식이라 절대 비추천입니다. 차라리 매산로 일가 꽁꽁 호텔을 가보세요. 예전에 제가 일을 좀 도왔던 곳인데 외부에 싸게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백은은 근처에 있는 짱 PC방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백수 새끼가 진짜 간도 크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 인생을 살아야지요. 당근하다가 나 무심결에 글보고 들어온 건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가 댓글 다는 거야. 보니까 서른 가까이 됐다고? 어르지도 않은 나인데. 그럼 봐봐요 주변은. 지금 네 또래 다른 사람들은 한창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아끼고 계획하고 현명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해도 힘든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요. 그 남자 언니 좋아하는 거 절대 죽어도 아니에요. 언니가 빚더미에 앉든 말든 인생이 망하든 말든 신경 하나 안 쓰고 그냥 좋다고 피만 쭉쭉 벌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남의 돈으로 좋은 곳에서 좋아하고 비싼 거 처먹고 돈 펑펑 쓰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노는 꼬라지. 이거 절대 사랑 아니라고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지 여친이 빚더미에 앉아가는 걸 구경하면 관망만 하겠냐고요? 정신 좀 차려요 제발 언니. 그 새끼랑 그러고 천년만년 살 거 같아요? 아니요. 지금보다 더 큰 빚더미만 생길 거고 아니 지금 당장 헤어져도 남는 거 하나 없이 오롯이 언니 혼자 급이 다 갚아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웃어요? 제발 도망이나 쳐. 그 귀지같은 쓰레기장에서 탈출을 하란 말이야. 어린 나도 아는 걸 너는 왜 몰라요? 10번 내가 전체적으로 대충 쭉 읽어봤는데 빠른 이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이별을 하든 안 하든 좋은 결말이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수원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한다니 거기다가 데이트 비용에다가 숙박비까지 허 참 도망쳐라. 아니 그렇게까지 했어라도 그 남자가 보고 싶습니까? 만약 네가 내 친구면 바로 개쌍욕 쳐박았을 거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연 신청해 보는 건 어때요? 그래요. 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조금만 알아요. 나도 옛날에 남이세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남의 연애사 간섭하는 거 아니라지만 그냥 헤어지면 안 될까요? 지금 일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그지같은 생활을 반복할 겁니까? 되겠냐고요. 돈이 없는데. 님아! 제가 인계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주중이는 집을 완전히 비우거든요. 만약 원하시면 제가 렌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비용 지불은 하셔야 돼요. 근데 불쌍하니까 최대한 싸게 해드릴게. 챗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내일 연락드릴게요. 수원역에도 평일에 싼 곳이 있으니까 어플을 한번 잘 써보세요. 참고로 저도 장거래 연애 중인데 남친이 올라오면 숙박은 제가 해결을 해주거든요. 주말엔 8만원에서 5만원에서 8만원 선 여기서 해결이 되고 또 주중에는 더 싸요. 4, 6만원 정도면 됩니다. 아 그리고 남의 연애 뭐라 하는 거 참 그렇긴 한데 선 넘는 거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님 지금 이용당하는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어? 골수까지 다 빨리고 있잖아. 야!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리고 통장장고까지 한꺼번에 알창나는 소리가 미국까지 들리네. 이야 이슨이는 지금 마지막에 연락을 하겠다 하는 걸 보면 헤어질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그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까 1부에서 나온 말인데 난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세상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까 1부에서 보면 남친이 내려올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데려갈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러면 뭡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겠죠.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천의 고아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6일을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맨날 외박인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부모조차도 못 말릴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내놓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엄청난 언변으로 핑계를 대면서 나가는 건지 아닌데 지금 보면 그런 정도의 지능은 안 보이고 어쨌든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아니 와 참 진짜 내 딴 아니라 딴이 진짜 감사합니다.